여기에서 아직 나 오늘 대전에 또 새로 오픈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좀 가야는데 늦었네 2시까지 갈 수 있으나 모르겠네 지금 이제 기흥용 잠깐만요 밖에서 공산지나 써지고 매일 출퇴근이지 서울이니까 나 사무실이 매일 출퇴근이지 아 근데 내가 서울서도 많이 잡았어 어 근데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 다음 일이 매일 책임 오오오 그냥 출퇴근을 해 그냥 아무리 못해도 대전으로 복귀한 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집밥을 한국인 먹어야지 집밥을 항상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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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